정영화 조선일보가 안망하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기자들도 조선일보가 제일 가짜뉴스 많이 생산하는 불량언론사라고 생각한답니다. 압도적 1위 계란판 인증입니다. 범, 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 기자 천명, 여론조사 결과, 2021년 8월 18일 기자협회보 정영화 기자, TV조선까지 합치면 불신도가 40%를 넘는 압도적 1위, 폐지공장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지 않은가. 박성민 한국기자협회, 조선일보, 영향력 불신 동반 1위, 연합뉴스, 신뢰도 첫 1위,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본인 소속사 제외, 조선일보 36.7, MBC 13.5, 한겨레 6.8, TV조선 3.4, JTBC 1.4, 유튜브 1.4, 오마이뉴스 1.3, KBS 1.2, 조선일보. 불신 언론사 1위